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단심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들이 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참문학적인 부정선거 정거물을 다 깔아뭉개고 원고적 소송 기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세상에 오면 그들은 모두 다 법정에 서야 될 인물들입니다. 양심과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면 누구 집 자식이든지 간에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에 이어가지고 그 아들인 조원 씨가 맹백하게 여러분들 불법을 점에 불구하고 기소 유예를 그냥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동아일보의 특정으로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아일보 기사에 여러분들 의견을 필요하게 했는데 모두가 여러분들 너무나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그게 정치 검찰입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자신할 수 있다면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수사결과 기소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부실수사이거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159명인 겁니다. 찬성이. 검찰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법 적용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정말 달라집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94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조국이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데 자식들은 모두 봐주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88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보수는 쓸개도 없으니 매번 당하는 겁니다. 촛불이 국민의 선동 목소리처럼 조국 가족들의 행태는 국민의 원성이며 기소해서 당연히 벌을 줘야 됩니다. 유예시키면 얼마 있으면 저도 떤떤하다. 포창장의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사 자식은 불법 비리는 구속수감이 되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자식 불법 비리는 기소유예가 정답입니까? 84명이 여러분들 찬성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정신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누구 집 자식은 봐주고 누구 집 자식은 봐주지 않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정치를 이따위로 하냐. 물어 법이란 만미남에 평등하다고 했거늘 어찌 이따위 법의 잣대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가.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 여시나 빨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댓글 정도 남기는 겁니까? 이게 참 나라가 말이 아닌 거죠.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흡풍 두 인간 모두 기소하라.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는 인간들을 처벌하는 게 법상식과 형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 78명이 찬성입니다. 조민이 너무 떳떳하다고 나대의 사회기강에 해결해준다. 77명이 여러분 찬성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고관대작의 자식은 죄가 있어도 기소유예. 죄 있는 곳에 벌이 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죄 있는 사람을 기소유예하는 건 검찰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 금수완박이 돼야 하는 것이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없다고 범법자는 의미 처벌해야 나라가 산다. 77명이 찬성입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다. 검찰이 조국 앞에 몸을 사리냐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조국 일가 때문에 저는 조자도 쓰고 보기가 혐오스럽습니다. 이희탁 님이 기소유예는 절대 안 됩니다. 어린 정유라는 기소하고 유예라니 형편에 맞지 않냐고 조민의 형태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니 반성하는 척 기회주의적인 매니어 보인데 기소유예라니 어이없습니다. 지금 저는 보니까 그냥 우리가 기소유예 처분하니까 좀 모양새를 갖춰달라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성 안 하지 않습니까 조민은 본인의 가담 제도가 엿보이나 정유라는 그렇지 않음에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정유란 매달이라 땄지만 조민은 그동안의 형태에서 어디 반성을 한다는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검찰이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검찰에게 국민이 명령한다. 48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국민의 이야기를 신문고처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닌 상태가 돼 가지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쓰레기통의 쓰레기처럼 여러분 여기기 때문에 검찰이 여러분들 기소 독정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고 선금무효소송에 이런 단심죄를 대법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저는 분노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래서 되겠냐 인생들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권력을 바탕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해놓고 겨우 소송 취하였던 이유로 봐주면 힘없는 서민들의 박탈검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발 정상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47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가의 공적기관이란 것은 국민들 목소리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입으로야 국민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아우선을 쳐도 여러분 선거수사 한 번 제대로 합니까 검찰의 공공수사부 여러분 선거 한 번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책임 내는 국민들을 아주 우섭게 완전히 졸러 보는 겁니다. 검찰 이 양반들 제정신이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유죄 받았는데 자식들은 무죄로 인정한다고 검찰이 판사냐 너희들이 판사냐 너희들이 판사냐 너희들이 판사냐 맞냐 44명이 찬성합니다. 검찰이 미쳤냐 왜이라노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부부 앞에 많이는 평등합니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가족이 모두 다 범죄짓을 했는데 부부가 처벌받는다고 나머지 자식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니 일반 국민들도 이와 똑같은 경우로 똑같이 적용할까요 공정의 윤 정권은 어디에 갔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 법이 있는 겁니다. 조국가족 기소유회라 그럼 숙맹유고 미성유 하신 두 명은 왜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국시 가족이나 조국시에 대해서 무슨 사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논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식이 있는 그런 논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상식에도 맞지 않고 우리 헌법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혜미가 여러분들 입증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인턴허가증 여러분들 다 위조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지 우리가 기소독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민들한테 검찰 입시비리 조민이어 조원도 기소유회 유력검토 7월 16일자 동아일보 단독보도 검찰 조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냉정하게 물은 겁니다 첫째 검찰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기소유회 반대 검찰이 그냥 봐줘야 된다 기소유회 찬성 여러분들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13분 만에 천여 명 정도가 여러분들 했는데 98%가 검찰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기소유회 반대입니다 내일 몇만 명이 여러분들 참여할 거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응하시는데 거의 100% 나올 겁니다 검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너희들 정신이 있냐 너희들이 판사냐 범죄 혐의가 입증됐으면 기소유회 당연히 해야 되지 고관대작진료 자식들은 뭡니까 법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조문에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98%가 천여 명 가까운 919명 가운데 98%가 당연히 검찰이 기소해야 되지 기소유회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나라가 좀 나라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광고 마무리하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밑바닥까지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 1권 5권이 늘 확산돼서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